코트라는 지난 15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무역인 창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문화인 창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창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무역인 무역 실무 교육 이수생과 채용 희망 기업 11개 사관의 1대1 채용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코트라는 인도 출신 창업가이자 예능인인 럭키를 비롯해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우즈베키스탄 출신 잠쉬딘을 다문화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